오늘 8명이 가는데 두 명이 늦었으면 늦고 있어요. 여러분 어제 도영인 투어를 가실 때 절대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. 스마트폰에 온 분도 있고 그냥 어딨지 모르겠으면 이 분이 믿으십니다. 오늘 정글 투어를 보여주십니다. 오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의 일을 보내야겠구나. 출발합니다. 다양한 노심을 보자 할까 싶습니다. 오늘 같이 도영하시면 이렇게 용서합니다. 대피가 다 있지는 못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되기고 너무 힘내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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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